이곳은 관악구 봉촌동에 위치한 고수익 원룸주택 통매매입니다. 2002년 2월에 중공되었고요. 대지면적 371제곱미터, 연면적은 1056.27제곱미터입니다. 매매가는 45억원이고요. 전세보증금 2,779만원에 월세 3,06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원룸 고시원 수익률이 일반 6.5%인데 반해서 이곳은 8.92%로 매우 수익률이 높은 곳인데요. 2128-3838, 코드번호 195번으로 상담받으세요. 이곳은 G층 고시원 13개실이 있고요. 1층에서 6층까지는 원룸 45개실로 월 3천만원대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원룸에는 에어컨과 침대, 책상이 설치되어 있고요. 싱크대에는 세탁기가 빌트인되어 있습니다. 내부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. 환기창이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. 은퇴를 앞둔 분 중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인데요.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. 6층에 주인 세대가 따로 있는데요. 전용면적 106.94제곱미터로 매매가 3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가까이 편의시설도 많은 곳인데요. 봉천중앙시장과 낙성대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하철 서울대 입구역을 이용하기에 용이한 지역인데요. 2128-3838 코드번호 195번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까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9%대의 수익을 자랑하는 원룸주택 통매매였습니다.